자,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반기 학습법 세 번째 시리즈 이제 구체적으로 수원수2를 공략하러 갑시다 잘 공략하고 있다고요? 과연 수원수2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진짜 이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집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 손자병법 얘기죠 수원수2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내가 수원수2에 대한 적응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게 하반기 학습을 앞둔 어떠한 행동보다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원수2에 대한 분석, 여러분에 대한 제언해 보겠습니다 수일, 수원, 수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누가 뭐래도 이겁니다 수원은 교과 개념 양이 적어요 지수로그 함수나 수열은 거의 반토막 났어요 이전 꽤 오래전 기출과 비교해 보면 개념량이 거의 반토막 났어요 얘는 그렇게 많이 없어진 건 아닌데 상용로그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함수도 좀 단조롭게 다루라라는 지침이 생겼고 수열은 아예 그냥 거의 3분의 과장에서 60%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등차 등비하고 그리고 시그마 정도 남아있고 별로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개차라는 아주 중요한 게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점화식도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요를 오히려 규칙을 직접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경우 나눠서 항찾기 내용이 상당히 적다 삼각함수도 방부등식이 복잡한 거 이런 거 안 풀어요 그냥 아주 작은 내용으로 사인코사인 법칙 풀고 도형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어려운 수준이 된 거니까요 도형은 사실 중등기 하잖아 교과 개념 양이 적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출의 양도 확실히 적습니다 왜 적다고 표현하냐면 변별력 문항의 양이 적다는 건데 꽤 오랫동안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최근 3년이잖아 이거 말고 그 이전 가나형 시절에 한 14년 정도 있죠 이 기간이 삼각함수 지수로고 이게 전부 기초만 나오는 기간이었어요 수혈도 나형 중심으로만 나왔던 기간이고 그래서 변별력 문항 기출이 적어요 변별력 문항 기출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공부를 해도 시험의 적응력이 약해 어떤 시험에? 우리가 3년간 친 이 시험에 여러분 이 시험이 변별력이 꽤 있어요 이 기간에 짧은 기출이 이미 주류로 등극했다 최근 기출 문제 중에 좀 까다로운 것들? 선생님 근데 시험 끝나면 다 알겠는데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야 시험 시간에 빡빡하고 헷갈리고 귀찮아서 짜증나서 못 풀었던 그런 문제들 있지? 그런 문제들 다 주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변별력이 있잖아 여러분 변별 당했잖아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편해서 미안 여러분 어떤 변별력 포인트가 생긴 거야? 이제 말하면 뭐해 여기 모르면 이제 여러분 진짜 수능 수학 잘 모르는 거예요? 고유 수학 기초 수학 강화된 그런 시험이잖아요 고유 수학 기초 수학 강화된 정수 조건 지수로 가면서 삼각하면서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봐 집합 아니면 명제 표현도 명제 표현이 막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2차 함수 2차 망정식 쓰임새가 강화됐죠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수원에서 첫 해부터 보였던 상황이고요 이게 주류로 등극했고 나는 그 시험에 적응력이 있는가를 파악하지 않고서 그냥 막연히 난 수원이 수원보다 약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내가 현재 주류로 등극한 2022년, 2024학년도 수능의 적응력이 얼마인지 이 수원의 적응력이 얼마인지를 고유 수학 중심이 강화된 문제에 대한 나의 적응과 얼마인지를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수능 직목이라고 선생님이 이미 진작에 지난 연말에 올려둔 거 있거든요 여기에 3개의 대단원의 기본기를 확인하는 정도로 그런 용도의 합품의 고사도 있고 그 뒤에 자연수 정수 조건 강화된 문항 그리고 2차 함수 2차 망정식 강화된 문항들을 또 하나의 합으로 배치해 놨어요 그걸 통해 여러분 채점해 보고 점수로 산수 이렇게 환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체감 있잖아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 난 여기가 좀 약해 난 이런 걸 잘 못해 오히려 여기가 강한 사람도 소수 있어 하지만 다수는 여기가 약해요 수원은 여러분 교과 개념 적다 기존 기출 쓸만한 게 적다 최근 기출 중요하다 고1 기초 수학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2020, 2028학년도 수능은 크게 변할 건데 지금 그 기조대로라면 현재 기조가 자연스럽게 2028학년도로 가게 되었어요 이런 자세한 얘기는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수능 아니니까 하지만 이건 대세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원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수능 직목으로 점검하고 출발하세요 수2 갑시다 수2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개념량이 많다 기출이 많다? 아니 그러게 단순한 대비는 아니고 수2는 첫째 200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기출을 나형 수2라 부를 건데 나형 수2가 기출이 가장 많아요 이게 14년이니까 14년 이 기간 중에 일부는 가형도 섞여 있긴 했는데 대부분 나형 중심이고 3, 4차음새 성질, 접선별 이런 게 전부 이때 정립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3, 4차음새 대칭성, 그 성질 이런 것들이 전부 2, 나형 시절 함수를 내림차선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인수로 표현하고 함수를 결정하는 스타일의 질문이 진짜 많이 나오고요 최고차음새 수가 양수인 3차음새 FX에 대하여 마지막 F1을 거시 이런 거 있잖아 함수 결정하기 그래프 이용이 상당히 많고 특히 접하는 그래프 많이 씁니다 접선비율 많이 쓰고요 3, 4차 함수 개형 중심으로 경훈환호가 들어가는 개형 추론이 종종 자주자주 쓰이는 이런 모습들이 이 수트 문항의 기본을 변별력 문항의 기본 얼개를 띄고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 이것만으로 절대 잘 안 풀려 또 다른 기출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록 짧지만 2년이잖아요 2년 공통수트라고 부를게요 공통수트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전에 가나형 시절에서 있잖아 이 14년 가나형 시절에 가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구간별 함수, 함수에 대한 방정식, 부등식 특히 항등식을 활용하는 정접불호 정의된 함수가 나형 시절에는 굉장히 계산 위주였다면 아주 중요한 추론 적분의 메인 트렌드가 되는 시기 이게 짧지만 2년이고 이거는 명백히 14년간 지속된 가나형 시절에 이과 시험에 미적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출제된 수트 문항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 생각보다 어렵거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2024년도 넘어오면서 비로소 수트에도 고1 수학 요소가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정수계수, 정수변수 구간위의 양끝이 정수인 것들 계수가 정수인 함수들을 다루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합 2차 연립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내림차순 강화 학평스럽다는 느낌은 여기서 많이 받아 선생님이 학평스럽다 현재 평가원 시험이 수능 시험이 학평스럽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주지 수트에서 많이 등장해요 미정계수 내림차순 쓰는 걸 많이 쓰고 케이스 분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연산력 강화된 채로 출제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매우 짧은 1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3배 정도 강화시켜서 6년치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좋아 여기는 5에서 7 마음가서는 7하고 싶지만 5에서 최근 기출에 강조된 지점들 고1 수학이 수2에도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지점을 강화해서 일종의 가중치를 부여해야 밸런스가 맞아요 이 3개의 연격을 구별해서 실력을 점검 한번 해보자 변별적 포인트들이 각기 좀 다르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난 수2고 나는 좋은 강의 선택했고 나는 좋은 교재 선택했고 나는 메가패스 끊었어 이걸로 완성되지 않는다니까 메가패스 전부 여기잖아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엔젤을 하든 실무를 하든 수2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나눠서 분석해 보고 내가 어떠한 영역에 어떠한 수2에 좀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점검하고 공부 출발하세요 확실히 도움될 겁니다 아시겠죠 막연하기에 잘 못하겠어요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름을 붙였어 3분지 3개로 나눠서 생각하고 가급적 밸런스를 인위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친구들이 그래 선생님이 너무 고1 수학 강조해서 모의고사가 너무 지저분해졌대 아니 모의고사 지저분해진 거는 여러분 인생과 무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수능 점수잖아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 내가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마인드로 보셔야 되겠지? 모의고사가 뭘 지저분해졌습니까? 깔끔한데 연산력 강화했고 고1 수학 강화를 좀 했을 뿐이고 다 골고루 넣고 밸런스를 조정하고 해서 가중치를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해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탑재해 드릴게요 수트 리트머스 시험지 탑재해 드릴게요 여러분 캐스트 밑에 다운로드 아까 수능 찍먹은 그냥 강자로 가가지고 어차피 무료로 PDF 5분 돼 있어요 이거 이거 있지? 전부 해 드릴 테니까 기출로 그냥 해보는 거야 아 이런 걸 공통수트라고 불렀구나 가형 영향을 받은 공통수트라고 불렀구나 이런 거를 고1 강화라고 불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수트 문제를 공부해 나가고 더 연습을 해야 되는 학습의 방향을 잡을 때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원 수트에 대한 핵심적인 세 가지 지점을 짚어드렸고 삼분지기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요새 잘 안 읽더라고요 맞아 안 읽어도 돼요 삼국지에 우리 제갈량이 유비를 찾아가서 천하를 세 조각 내서 우리가 총나라 먹자 이런 얘기였던 거야 알겠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먹자 아니야 세 개 다 먹어야 돼요 세 개의 영향으로 나눠서 관찰하고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공략해 나가자 이런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트 삼분지라고 계속 떠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일 지향 수원과 수트 삼분지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세 번째 얘기한 거죠 선생님이 관점을 좀 잡아서 공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간절하고요 두 개 남았는데 이른바 고일 수학엔 기초 수학의 학습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일 거야 이거 다음 퀘스트로 안내해 드리고 마지막은 가성비 학습과 시간 관리 돼요 시간 지날수록 가성비 높은 학습을 하고 싶은 욕구 높아지고 시간 관리가 안 돼서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친구들 마음이 많이 생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퀘스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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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